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하서 14장 말씀입니다.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하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레비 여호수하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하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굉장히 공감이 드는 말이 하나 있는데 손주 사랑은 첫사랑보다 크다라는 말입니다. 어르신들을 가끔 만나면 핸드폰마다 손주 사진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되면 그 손주 사진을 꼭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 좀 봐. 이것 좀. 동영상, 특별히 아주 예쁜 동영상이 있으면 어떤 연관된 사건이 있으면 핸드폰을 들이내면서 이것 좀 봐. 이게 우리 손주인데 이렇게 하시면서 어쩔 줄을 몰라하세요. 너무너무 좋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여우서와서 14장 말씀에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출 수 없어서 내가 좀 보여주고 싶다 하는 장면이 여우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서 13장에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이제 그 분배 사건이 등장하는 장이 14장입니다. 요단강 서쪽 편의 땅들을 어느 지파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가 시작되는 장인데 그러니 뭐가 시작돼야 돼요? 이제 어느 지파에게는 어느 도시, 어느 성읍, 어느 성읍을 주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느 지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지파에게 어떤 땅이 분배됐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갈렙이 하나님께 헤브론 땅을 구하는 장면을 기록해 두셨어요.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4장을 읽을 때 저희가 14장만 떼어놓고 읽으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우수와서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전쟁을 해가게 하셨거든요. 전쟁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열이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어떻게 돌았는지, 아이성은 어떻게 복병을 두었는지, 여러 왕들과의 전쟁 가운데는 어디에서 싸웠고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담아둔 것이 여우수와서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더니 좋고 그래서 점령하였다. 끝이에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24장은요. 의도를 가지고 쓰신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써나갈 것 보다는 하나님이 나 이것 좀 봐. 내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하면서 갈렙이 했던 말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점령했다는 헤브론은 어디 있을까요?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어저께 같이 못 봤는데 요단강 오른쪽 편에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문하세지파, 갓지파, 루우벤지파가 어떻게 어느 지역을 차지했는지가 나와 있는 지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배를 시작하는데 오늘 갈렙이 요청하는 헤브론이라는 성지가 어딨냐면 지금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염해의 서쪽 편에 있는 산지에 있는 도시예요. 오늘 이 갈렙이 요청한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리부가,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장사된 막벨라굴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사를 하실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의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려보낼 거야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떠오른 장소가 어딜까요?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실상은요. 헤브론이 그렇게 매력적인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쭉 보면 거기는 한 네 지역 정도로 특징을 나눠놓을 수 있습니다. 해안 쪽에 있는 평야지대 그리고 약간 구능과 같은 평야지대 그리고 산지 그리고 광야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가장 매력적인 노른자 땅은 어디예요?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 평야지대를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산지에 위치한 헤브론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산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아주 매력적인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이 달라고 했던 헤브론의 원래 지명이 뭐냐면 기락아르바입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락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기락아르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기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바라고 하는 고유명사에다가 성읍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르바 사람들의 성읍. 아르바 사람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도 읽었던 것처럼 안악사람. 그 당시에 거인적으로 유명한 안악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아르바입니다. 저희 나라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 단어를 들려드리면 다 연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홍만.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기락아르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읽을 15장에 보면 아르바는 안악자손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 헤브론이라는 성읍은 어떤 성읍일까요? 이 헤브론이라는 성읍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골리아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능한 전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쳐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7절에도 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곳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백성의 간담이 녹게 되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열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헤브론,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거대한 안학자 손을 보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하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민숙이 13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간담을 녹게 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우게 떨게 했던 가장 원흉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절대로 쳐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갈렙 자신도 이곳은 쳐들어가면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갈렙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안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갈렙은 열정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높다는 것이 갈렙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곳이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신명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너가 아는 안학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너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학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하세요. 너희가 가서 만나야 될 족속들 중에 거기에 크고 하늘에 닿은 성벽인데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이기겠냐고 하는 말들이 사람들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성읍이죠. 사람들이 간담이 녹는 성읍입니다. 갈렙 자신도 쉽지 않다고 인정하는 성읍입니다. 하나님도 거기가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말하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말해요. 당사자도 말해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딱딱 맞아떨어지면 요즘 말로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팩트예요. 사실이라고요. 그냥.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망하는 거야. 거기는 못하는 곳이야. 라는 것이 팩트로 인정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왜 갈렙은 이토록 이 팩트로 인정된 곳인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걸까요? 여러분 갈렙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갈렙이 이 헤브론, 점령하기 어려운 것이 팩트로 드러난 그곳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그렇게 말하신 것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당신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헤브론 땅 밟았었는데 너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저는 헤브론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비로떼어집니다. 갈렙은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들려진 날이 언제냐면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때로부터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갈렙의 나이가 40세 때에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밟았고 헤브론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려 45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45년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냈냐면 땅 생각도 못할 만한 광야에서 보냈어요. 땅이 뭐예요? 생존이 걸려있는 때에 보냈어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시간을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약속처럼 느껴져요? 전설처럼 느껴져요? 그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 삼아서 생생하게 움직여요? 아니면 그냥 잊혀진 이야기처럼 되어져요? 마땅히 잊혀진 이야기처럼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매일매일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겁니다. 매일매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10절과 11절의 부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갈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니까 그 땅 주십시오. 제가 전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 나는 잊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요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그때에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그때에 갈렙만 나가서 저에게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갈렙이 그 난공불락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의 간담을 놓게 했던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갈렙이요 계속 광야 걸으면서 그 땅 줘 그 땅 달란 말이야 약속했잖아 이렇게 막 계속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약속 받고 나면 주소서 지금 주소서 안 주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우리의 형편을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갈렙은요 4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이 그때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에 12절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 달라고 말하죠? 45년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갈렙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그 약속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그 확신이 그의 마음가운데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어느 땅 달라고 말하지 않는데 개인이 나가서 그 땅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때가 분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제 그 일을 하실지가 비밀처럼 확신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갈렙이 그때 그 약속만 붙들고 살아갔던 자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확신했던 거예요. 뭐가 확신되었어요? 전쟁에서 이길 것이 확신되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는 조건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헤브론, 기랏, 아르바 너무 두려운 것이지. 팩트지. 그렇지만 그 팩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그 땅, 그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렙을 꺼내 보이시면서 막 자랑하는 게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땅 분배 전에 이 얘기를 하실까요? 갈렙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약속이 지금은 기랏, 아르바처럼 막막하고 팩트의 팩트로 결정되어져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믿는다고 해도 세상 물정 돌아가면서 믿어야지. 하나님만 믿는다고 뭐가 돼? 그게 언제적 약속인데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라는 세상 소리가 들려지는 가운데도 그 약속 붙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가 확신되어지는 거죠. 이때다. 하나님 지금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14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갈렙처럼 살아라. 내가 너무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의 말씀이 되기를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12절 갈렙처럼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때가 이르면 얼마든지 지금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6절 말씀 갈렙이 여우소와에게 말하되 여하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이르신 말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지금 주옵소서 그 말씀이 세상에 어떤 소리보다 크고 선명하게 저의 삶을 묻고 다스리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이 들려지는 그 일이 지금 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묶어서 세상의 그 어떤 소리와 세상의 그 어떤 팩트보다 분명한 사실로 우리의 삶을 감동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대로 광고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지금 들려주소서 지금 주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주의 약속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에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건들 수 없는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하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너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받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하시다가 개인의 기도를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겠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의 연합 그 주님과의 동행을 오늘 내게 이루어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성읍을 취하겠다고 말했던 그 갈렙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 되는 연합의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소서 철저하게 이루어주소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 비빌들을 오늘의 내 삶과 현장 가운데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저의 걸음의 걸음이 광야이건 하나님 땅을 점령하는 자리이건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할 자리이건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과의 연합 이루어지게 하소서 완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실제로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주님과 연합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갈렙을 보여주시며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촉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나는 오늘을 동행하며 살아간다 감사합니다